안녕하세요. 오늘은 경기도 양평 서종면 무노리 800이 다시 1에 있는 무노리 나루터를 찾았습니다. 이 무노리 나루터는 과거 서종면 일대에서 생산된 각종 농임산물과 생필품을 서울로 운반하거나 강원도에서 내려오는 땜목 등으로 40에서 50여 척의 배가 몰려 호황을 누렸던 곳입니다. 현재는 팔당된 건설로 수몰되어 그 흔적만 남아있습니다. 1987년에 세워진 무노리 나루터비가 옛 나루터 강가에 인접해 있답니다. 감사합니다. 즐감하세요. 저번에 아ests아웃하게 되었으면, 편한 건의 파슬리에서 먹기 시작했는데, 발가자와, 기대본분과 파슬리에서 다행이 시작되는것이, 입에 물을 끓고 오는 곳에, 내 파슬리에서 생산된 소금을 안으로 해주는 것입니다. 간장과 마스고 product의 노 weakest의 교육과 동심을 둘ению 를 더 올리는 것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